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TCK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우러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도 많이 모은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TCK 공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기간별 공매도 상위 1위입니다. 코스닥 기준이고요. TCK가 공매도 비중이 17.75%이고 공매도량은 159만 5천여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 성공이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3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에 성공했다. 4분기 영업 이익도 18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8세대 VNAND 양상 확대와 해당 공정 내 램 리서치의 애처 장비 점유율 확대가 동사의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9세대 VNAND에서도 램 리서치의 점유율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동사의 주가는 최근 락바텀 수준까지 급락했다. 락바텀 수준까지 급락한 상태에서 이 종목이 공매도 비중 코스닥 1위입니다. 나중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관련돼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SK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요즘 조금 빨라졌습니다. 4분기로 좀 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도 반도체 줄도 같이 동반해서 관심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동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코스닥에서 1위입니다. 가장 많이 공매도를 쳤어요. 그럼 어떻다? 스프링을 강하게 눌렀다. 그럼 손을 떼면 어쩌다? 스프링이 팡 하고 튀죠. 그럼 어떻다? 그만큼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손을 떼면 훨씬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겠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다?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까 리포트 내용처럼 락바텀이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바닥권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이렇게 크게 보면 하나지만은 전반적으로 계속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구름대 같은 경우는 8만 6천원에서 9만 2천원, 5백원대에 있고요. 매물대, 가장 큰 매물대 같은 경우는 9만 5천원에서 9만 9천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8만 3천원에 있습니다. 8만 3천원을 정가상 이탈시 리스크 관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는 조금 충분히 견디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난 죽어도 이 정도 8만 3천원 밑으로 떨어져서 죽어도 못 팔겠다. 그런 보신 분들은 한 8만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8만원까지 조금 넓게 보는 거죠. 그래도 한 8만원이면 5% 정도밖에 아닙니다. 5% 그 정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8만원 정도까지 보시거나 8만 3천원, 짧게 보시면 8만 3천원까지 보시고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9만원이 되어 있고요. 2차 저항대는 9만 5천원에 되어 있습니다. 3차 저항대는 조금 걸려요. 3차 저항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10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저항대 9만원, 2차 저항대 9만 5천원, 3차 저항대 10만 5천원, 4차 저항대는 11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거의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에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지 마시고 한 2차 저항대, 3차 저항대까지는 보세요. 9만원, 9만 5천원, 그리고 10만 5천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대항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만 7천주를 팔았습니다. 계속 팔고 있죠. 지금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8만 7천주를 팔았습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기관은 현재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투는 현재 트레이딩이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연기금도 트레이딩, 사모펀드는 현재 팔고 있네요. 현재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 어떤 주체도 현재 사고 있지는 않네요. 수급대항상 그렇습니다. 신용비율 보시겠습니다. 신용비율이 1.0% 상당히 안정적이죠. 좋습니다. 코스닥 150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를 쳤겠죠.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대차거래가 중요합니다. 공매도는 의미가 없고요. 어저께 공매도를 쇼커버링은 3만 500주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계속 감소하고 있었지만 기존에는 6천주씩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드디어 3만주 정도가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를 상환했다. 현재는 공매도량이 대차거래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은 끝이 났죠. 공매도는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는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합니다. 일부 공매도를 전면 금지라고 했는데 일부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일부는 열어줬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예 전부 다 없애버려야죠. 기관의 일부의 한정에서 유통물량 확보를 위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를 열어줬다고 해요. 이것까지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공매도가 계속 들어오다가 최근에 많이 감소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토카이 카본이네요. 58.57%입니다. 책임경이 청원을 보고 있는데 중소형률 30%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에 3,100억 원대 매출액에서 올해 2,200억 원대 감소했다가 내년에 2,700억 원대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75억 원에서 올해 685억 원으로서 거의 반토박 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949억 원까지 회복이 됩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은 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작년 대비 작으면 마이너스 30%, 심하면 마이너스 90%, 더 심하면 적자전환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동사도 한 거의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절반 정도 반토박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회복이 되죠. 대부분 반도체 회사도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상당히 영업이 감소했다가 내년에 대부분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죠. 단기 순위 같은 경우는 작년에 940억 원대에서 올해 660억 원, 내년에 793억 원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에 330억 원대에서 올해 135억 원까지 거의 한 3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은 좀 안 나왔지만은 거의 한 마이너스 절반이, 마이너스 60%, 떨어졌죠. 그리고 3분의 2분의 1토막은 작년에 351억 원에서 올해 149억 원에 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안 좋습니다. 4분의 2토막은 작년에 293억 원에서 올해 180억 원, 역시 안 좋습니다. 4분의 1토막까지는. 자 근데 1분기 때 작년에 225원에서 올해 내년에 올해 225원에서 내년에 200원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1분기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내년 2분기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4분기 실적 발표 지금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1분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거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적이 돌아오는 시점이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움직일 것 같아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쇼커버링 내년 올해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2.5%이기 때문에 무차입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보율은 7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하게 살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34.2%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비 5에서 8% 감안하게 되면 한 4배 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죠. 내년 실적 기준입니다. EPS 같은 경우는 6792원, BPS는 44.955원이 되겠습니다. 6,800원, 내년 실적 EPS 기준으로 6,800원입니다. 벨레이션 보시겠습니다. 6,800원이면 68,000원이면 10배거든요. 그러면 PER 한 12,3배 수준입니다. 그럼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하냐? 적정 주가 수준은 PER 한 25배가 적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정 주가는 25배 수준인데 현재 주가 위치는 얼마다? PER 한 12배, 13배 수준이란 거죠. 참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 실적 기준으로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를 재고 PBR을 재입니다. 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는 어떻다? 상당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적정 주가의 현재 반토막 상태입니다. 현재 오늘 종가 8만 4,500원이거든요. 곱하기 2배 하십시오. 그럼 16만 원, 한 17만 원. 17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적정 주가가 지금 반토막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동산은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자, 솔리드 실리콘 카바이드에서 반도체 공정품에서 84% 그리고 반도체형 고순도 흑연 제품에서 9.5% 그리고 나머지 제품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반도체형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2003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진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은 거의 10%대밖에 안 돼요. 유보율은 7000%가 넘습니다. 상당히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다 보니까 유상진제 할 가능성은 0.000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이고 유상진제 한 적도 상장된 이유로 한 번도 없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되어 회사는 없고요. 자, 일단은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매도 관련돼가지고 어떤 코스닥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배당을 줍니다. 보통 배당 얼마주의나 보내면 1700원에 돼 있습니다. 자, 1700원. 1700원이면 배당률이 얼마인가 볼까요? 84,000원, 8,400원, 840원, 한 2% 정도 배당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TCK 오늘 종가 84,500원입니다. 수급전원 기관 핸들연드 현대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이 4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자, 2023년 대비 2024년 영업이익은 내년도 상당히 영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내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가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피해 12배에서 13배 수준입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다? 피해가 25배입니다. 지금 주가에 더블이 되면 적정 주가 수준이란 겁니다. 거기다 조금 거품이 끼면 피해를 한 30배까지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현재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공매도 비중 기준으로 코스닥에서 1위가 됐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는데 공매도 비중 코스닥 1위가 됐습니다. 당연히 쇼커버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40.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46.1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링저밴드 상당 같은 경우는 87,000원이 되겠고요. 하단은 81,500원입니다. 저항대는 95,000원, 지지대는 83,000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객관적으로 볼링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TCK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